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2015년 5월에 출고된 2016년식 누노삼성 SM3 네오 LE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10만 5천 킬로미터 정도 탄 차량이구요.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 측면 사진, 전면 사진, 측면 사진, 측후면 사진, 후면 사진입니다.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, 열선 시트, 뒷좌석, 시트 뒤에는 거의 사람이 안 탄 것 같아요. 너무 깨끗하고요. 사용감이 전혀 없고 핸들,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0만 5천 309km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, 블랙박스,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.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. 휠, 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고 타이어는 거의 새것처럼 보이고요. 휠은 끝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기스들이 있는데 이 연식에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.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술이 있음, 사고 없음 해서 조수석 앞뒷문, 그리고 앞엔다 이렇게 한번 쫙 긁었나봐요. 그래서 안에 불격사고는 전혀 없는 거고요.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. 차량 금액은 630만원,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